아이들은 말합니다 무지개 저편엔 무엇이 있느냐고 동화처럼 우윳빛 가득한 복날 오후 나는 아이들의 조그만 손끝에서 무지개를 보았습니다 이제는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먼 곳을 그녀를 보냈니 그녀를 떠나간 그녀를 모아주기에 시간이 부족했던걸 알지만 난 슬워져 시간이 지나가면 모두 잊혀진다는 그 말 둘의 얘기는 아니겠지 너도 그녀를 줄 수 있겠지 난 너를 기다릴게 네 맘 문을 열고 네가 온기를 내게 와주기를 언제나 날 그래왔듯이 넌 그냥 내게 와 너를 가고 잠지 않겠지만 눈물로 채운 진한 기억 모두 내 곁에 참들 수 있게 참들 수 있게 참들 수 있게 나 난 이렇게 사랑해도 가질 수가 다 없는 내 맘을 내 맘을 원망하며 돌아선봐도 나 역시 날 잊을 수 없어 난 너를 난 너를 기다릴게 내 맘 문을 열고 네가 온기를 내게 와주기를 언제나 넌 그려왔듯이 넌 그려왔듯이 넌 그려 내게 와 넌 그려 내게 가고 쉬진 않겠지만 너만 너만을 위해 살고 있는 나를 기억해 오오오오 혼자 아닌 둘이면 무엇도 두렵지는 않아 내가 곁에 있어 영원히 널 기다림의 끝에 네가 오는 날에 누구보다도 환한 모습으로 말할게 널 사랑한다고 Oh yeah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무지개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언제고 아이들은 이곳을 그리워할 때까지 그리워할 것입니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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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